프란체스카 프리니엔은 12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캐나다 출신의 패션 모델 인플루언서입니다. 키 157cm, 몸무게 57kg, 36, 28, 36인 그녀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한 명입니다. 2001년에 태어난 그녀는 타고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에너지 음료인 벤에너지의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냈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프리니엔은 인스타그램에 비키니 등 다양한 패션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매 관리를 위해 가끔 운동을 하고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프리니엔은 춤과 여행, 동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프리니엔은 춤과 여행, 동무를 좋아합니다. 프란체스카 프리니엔은 춤과 여행, 동무를 좋아합니다. 프란체스카 프리니엠은 춤과 여행을 추버하는 걸 알아보는 걸까요? 프란체스카 프리니엔은원에 좋은 물과 함께 도와줍니다. 앞으로도 프란체스카 프리니에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